100만 년 만에 찍는 겟레디윗미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한 달 준비하고 한 일종 합격한 썰을 풀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메이크업 영상이 아니라 수다 따는 영상이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멀티가 안돼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잘 못해요 그래서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지만 일단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파마했어요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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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 같아요?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는데 사람이 좀 발랄해진 느낌이랄까 제가 얼마 전에 한예종 석사를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학부랑 석사를 총 합쳐서 10년을 한예종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 기념 릴스를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그 릴스를 올리면서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예종 관련 썰 영상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한예종 창작가랑 교류로 선배와의 대화라는 걸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선배로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게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예종에 가게 되었는지 왜 한예종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한예종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대박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저는 원래 다른 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만을 바라보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준비를 했었어요 서울 부산 왔다갔다 하면서 그 학교는 또 부전공을 봐서 제가 전공이 현대무용이고 부전공이 한국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현대무용보다 한국무용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도 한국무용을 좀 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따로 있었다 근데 그 학교는 그때 당시에 수시가 없고 정시만 있었어요 증시 그래서 항상 늘 1월 중순쯤에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수시도 생긴 걸로 알아요 지금 잘 발리고 있나? 오늘 뭐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영상 찍으려고 메이크업합니다 요즘 어디에 나가지를 않아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더툴랩 쿠션인데 그냥 기대 안 하고 썼거든요 밀착력이랑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진짜 도장 찍는 것처럼 팍 하고 밀착이 되면서 마치 그냥 원래 내 피부인 것 마냥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퍼프가 무슨 좀 달라요 부드럽고 퐁신한 고무 같달까? 어디까지 얘기했어 근데 이제 고3 수시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제 친구들은 다 수시에 넣었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딱 그 학교 한 군데만 바라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를 굳이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수시를 치는 것이 맞는가? 그렇다면 어떤 학교를 칠 것인가? 근데 딱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디를 붙어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전혀 기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희망 가는 데는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아무 데도 수시를 치지 않겠다 왜냐면 수시는 만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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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으면 가야 하니까 그럼 나는 3년 내내 준비했던 학교를 시험도 못 쳐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무용부장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수시를 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군데도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군데라도 보래요 한 군데 근데 선생님께서도 제 마음이 뭔지 아시니까 그러면 선진아 한예종이라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에? 한예종이요? 제가요?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순간 뇌정지 일단 생각조차 안 했던 그냥 그런 학교였어요 아 수시를 그럼 어디를 봐야 되지?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한예종이 그 리스트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예종이잖아요 얼마나 최고의 학교예요 한예종도 제가 준비한 그 학교만큼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나는 아무것도 준비도 못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하냐 근데 선생님께서 한예종 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한예종 합격을 해도 정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강사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선진아 너는 한예종 창작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너 그 학교 한번 쳐볼 생각 없니?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말을 한기로 듣고 흘렸죠 당연히 무슨 소리야 나는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있는데 내가 무슨 한예종이야 그래서 부장선생님께서 선진아 그러면 한예종을 보렴 하시고 나서 한 5초 멍때리다가 그럼 선생님 제가 창작가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예종 창작가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어차피 정시 칠 거니까 몸 푸는 겸 가벼운 마음으로 보자 이게 컸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반에 한예종 창작가 지원한 친구가 한 5명?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창작가 출신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즉흥 수업을 해주셨어요 전공 부전공 따라하기 기본기 이런 것만 하다가 뭐 이런 걸 표현해봐라 상상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대로 마음껏 표현해봐 이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힐링이었어요 수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총 4번의 수업을 듣고 1차를 보러 갔어요 피부표 미쳤죠 여러분 대박 엄청 깔끔하게 쫙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왔거든요 포뷰트 볼륨 핀처라는 건데 꽂는 건가 봐요 이렇게 그럼 볼륨이 생기나 봐 일단 이거 꽂고 한번 해볼게요 술에 뭐라도 좀 발라야 되나? 제 데일리 틴트 비디비치 11호 제가 또 입시장에서 있었던 재미난 입시 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다음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신내종 창작가는 총 1차 2차를 보고 1차에서는 따라하기랑 즉흥을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총 이틀 동안 보거든요 따라하기는 어떤 거냐면 각자 뽑은 번호를 앞에다가 배에다가 붙이고 한 20명씩 나눠서 들어가요 그리고 수업 형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창작가 선배들이 동작을 하면 그거를 바로 보고 외워서 그룹별로 나와서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기 테스트랑 순발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1차 첫날이야 따라하기를 봤어 말아먹은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따라하기를 다 끝내고 이제 끝난 사람은 각자 집에 가면 되거든요 옷 갈아입고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못해가지고 바지 갈아입었어요 딱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잘 봤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센 척 하고 싶어가지고 잘 봤지 이랬어요 아무렇지 않게 울고 나왔으면서 방금 전까지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냥 정시나 준비해야겠다 아 근데 한 달 동안 창작가 봐주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기는 선생님 어떡하죠 저 하나도 준비 못했는데 현진아 그냥 따라하기는 너 마음대로 하고 나와 이러셨어요 근데 또 제가 여러분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듣는 FM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 홀에서 아주 신나게 틀리고 당당하게 추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즉흥 시험을 봅니다 즉흥 시험도 마찬가지로 당일 날 주제가 공개가 돼요 입시생들이 이제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동시에 화이트 보드지에 종이를 샥 때면서 주제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움직임을 3분짜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흥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춤추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3분짜리 작품에 대한 설명글까지 작성을 해서 내야 합니다 뭐 제목, 주제, 의도, 어떤 음악을 쓸 건지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는 입시설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주제를 딱 공개했는데 제가 창작과 즉흥 수업을 총 4번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4번 수업을 들었을 때 다양한 즉흥 주제로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주제 하나랑 너무나도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건 운명이다 오늘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번호도 너무 잘 뽑았어 80명 중에 20 몇 번이었어 21번, 22번 이랬어요 오늘은 내가 따라하기는 말아먹었지만 즉흥은 잘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조금씩 움직임을 동작을 몇 개 짜와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생으로 갔거든요 아니 그냥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3분짜리를 그 주제에 맞게 구성만 딱 정리를 해서 즉흥을 봤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즉흥 시험 자체가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다 보여주고 나온 것 같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잘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아 우리 딸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1차를 붙어버렸네 대박 2차는 여러분 면접이랑 즉흥을 보는데 이제 면접 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학교로 보내야 돼요 2차까지 거의 한 2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차 시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한예종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요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를 잠시 밀어두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뀐 거죠 나 2학기 붙고 싶다 이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3년 내내 준비했으면서 한 달 준비하고 마음이 휙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다 2차 시험 썰도 좀 재밌는데 그것도 입시 썰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2차도 잘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려면 한 2주를 기다려 했었는데 막 초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결과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심지어 저는 한예종 최종 결과 나오는 날까지도 그 학교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똑같이 어쨌든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 된 거예요 원래 5시 발표였는데 어떤 친구가 3시쯤에 어! 한예종 떴다!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 애들이 난리가 난 거지 빨리 확인해보자 한예종 1차 합격한 애들 꽤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애들은 폰으로 확인을 한다고 막 하는데 저는 사실 그날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학교에 왜냐면 핸드폰으로 뭔가 결과를 확인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들고 혼자 몰래 현대 탈의실로 갔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결과를 봅니다 진짜 솔직히 엄청 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 버튼을 못 누를 줄 알았어요 엔터에 모든 나의 인생이 걸려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대학의 인생이었어 근데 생각 외로 어땠냐면 수험번호, 이름 요정도! 요정도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봤는데 딱 네 글자 빨간색으로 최종 합격 딱 뜬 거예요 온몸이 깃털 같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느낌?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바로 노트북 닫고 반으로 막 전력질주했어 야 얘들아 나 합격했어 하니까 애들 복도로 나와서 축하해주고 미술과 음악과 친구들도 같이 축하해주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야 축하한다 고생했다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어떤 학교를 가도 안 행복할 것 같다고 근데 한예종은 진짜 준비하는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었고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자 그래 붙었어 그래서 정시 볼 거야? 한예종은 수시 개념이 아니니까 정시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시를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토론을 시작했어요 선진이를 정시를 치게 할 것인가 한예종은 그냥 보낼 것인가 담임선생님께서는 아깝다 그래도 쳐야 한다 부장선생님께서는 그냥 한예종 보내는 게 맞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저의 의견이잖아요 저는 고민이 1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한예종 가겠습니다 정시 안 치겠습니다 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? 미련이 없었거든요 단 1%의 미련도 없었어요 일단 저는 정시를 안 봐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남은 두 달 동안 또 고생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것도 컸고 한예종이면 탑이잖아요 그래서 더 미련이 없었죠 오히려 더 좋아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학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덕에 내가 한예종이 붙을 수 있었던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노력이 없었으면 제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 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공 레슨 부전공 레슨 열심히 듣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참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3년 내내 가고 싶어 했던 희망했던 그 학교 미련 없이 시험도 안 보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화장 진도가 안 나가네 이거 큰일 난데 근데 이렇게 한예종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도 물론 붙지만 저처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재밌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긴장이 안 된 건 아니죠 당연히 저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공연 전에 엄청 떨려 하고 긴장하는 편인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혼자 최면 걸어요 나를 보여주자 이선진 너는 너가 아니다 미친년이다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면을 걸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별로 안 떨리고 집중이 잘 돼요 한예종 창작가에 들어간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학교 다닐 때는 막 진짜 우리 학교 막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욕하고 아니에요 저희 학교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예종으로 오세요 제가 또 무용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재미난 걸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팔로우도 좀 부탁드려요 올해 공연이 다 끝나서 그래서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? 빨리 누르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서리 메이크업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는데 혹시 눈치 채셨나요? 코 쉐딩 해주고 입술은 구찌 요즘에 너무너무 제가 애정하는 약간 번진 듯한 느낌으로 핑크기가 좀 섞인 레드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터 코 끝에 하이라이터를 조금 이렇게 발라줄게요 빔이 이렇게 확 살아요 색깔이 또 마음에 들어 은은한 골드라서 샴페인 골드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브러쉬 쓰기 귀찮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바릅니다 눈썹 뼈 톡톡톡톡 제가 얼마 전에 블러셔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지금 완전 보시다시피 아작이 났습니다 네 케이스 리뉴얼 되고 처음 사거든요 구 버전 리뉴얼 된 버전 이만한 게 없더라 진짜 데일리로 딱이에요 여러분 약간 뽀용뽀용해지는 게 있거든요 매일 발라도 예쁜 느낌이야 이거 히피펌에서 좋은 게 턱 쉐딩을 할 필요가 없어 많이 오케이 아 그리고 이 집게핀 계속 꽂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쓰다 여러분 뿅 어? 살짝 괜찮은 것 같은데?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? 아 콧물이 자꾸 나와 미치겠다 오랜만에 찍는 메이크업이라 굉장히 재밌네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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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앗 뿅